고춧가루 아우 얼마나 추울까 이 사람네들 지금 여기가 골짜가 많아 오래로 한쪽으로 올라가야 돼 어느 쪽으로? 여기 위에서 더 높게 서울래 빨리 가자 Where are we at? 있다 아 더 올라고 골짜가 많아 응 오케이 가자 바지 내려와? 지퍼를 다 쳤어? 아니 두개를 입으니까 뒤에 통지가 보여주면 웃드려나 벗어 아 수업 추워지죠 아 진짜 더 웃겨 아 좀 있다가 우리 여기 꼭대기에 올라가서 스카이렌즈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녁을 먹고 야경을 보고 오후